우리 함께 외쳐라 귀여운 우주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 되어 외쳐보리라 귀여운 우주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 외쳐보리라 내놈중 우주의 승리를 위하여 4번 때가? 4번 때가? 이번에는 이게 이제 살게 아니며, 우리 엑스가 버린 편이 아니니까 산적을 보면, 산적을 보면, 산적 경우도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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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키웅히어로 키웅히어로 키웅히어로들 외쳐라 승리를 위해 저기 보시면 볼카운트 하는 볼카운트 정방판 조그만한거 있죠 그 바로 위쪽에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유재환 아나운서가 중계를 해준다고 해서 경기장을 안오시면 안됩니다 일단 방지장에 오셔서 중계를 못하시고 내일도 경기장 많이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주 화요일 수요일 경기 시범경기 쭉 중계가 진행되니까요 화요일 수요일에 이번단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유재환 아나운서가 제발 화요일 수요일 중계를 합니다 그때 같이 많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타석의 이장용 선수입니다 박수 안타 안타 날려버려라 킹둥키오 이창구 안타 안타 이장용 선수에게 영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구 화이팅 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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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외쳐보네 히어로 우릴 누구도 바르셨다 영원할 사랑 히어로 Let's go together 히어로 아이 아이 히어로들 아이 아이 승리 아니라 아이 아이 히어로들 아이 아이 승리 아니라 다 같이 외쳐보네 히어로 우릴 누구도 바르셨다 영원할 사랑 히어로 Let's go together 히어로 준비를 위한 암성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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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위한 암성 다 함께 외쳐라 준비를 위한 암성 준비를 위한 암성 준비를 위한 암성 함께 외쳐라 셀리 선수가 정말 잘 쳤는데 셀리 선수 잘 쳤습니다 셀리 선수 잘 쳤습니다 셀리 선수 화이팅 4번 타자 김아성 선수입니다 박수 셀리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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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위한 암정 남게 뱉잖아 자 이제 둘째 우상무 타설 계획은 허장엽 선수입니다. 자 우리 안타가 나면 바로 높죠? 자 우리 부끄러워하지 말고 히어로 파워 잇터 허정엽 다 같이 갑니다. 히어로 파워 잇터 허정엽 안타를 날려줘요 허정엽 날려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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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로 파워 잇터 허정엽 히어로 파워 잇터 허정엽 안타를 날려줘요 허정엽 날려버려 날려버려 히어로 파워 잇터 허정엽 거창엽 Dunkenes 허정엽이 젖은 시인해 볼 때 허정엽 허정엽, 쇌장, 어색엽, 허정엽 허정엽, 허정엽 허정엽 선수 허정엽 선수 허정엽 선수 한글자막 by 한효정